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이정열 전라팀장입니다. 금일은 3월 24일 현재 시각은 4시 44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두산피어셀이고요. 코드번호 336260입니다. 두산피어셀 지금은 좀 보니까 21선을 돌파를 하지 못하고 조종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돌파를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기에도 무리는 없을 것 같은데 돌파를 하지 못하고 조금 빌빌거리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네요. 수급을 좀 보니까 지금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들어오다가 오늘은 좀 간망세를 보였습니다. 20차 캔들이 좀 보이는데 주가가 하락도 주가가 좀 하락하는 모습들을 좀 보이는데 하락도 상승도 제한시키는 상승도 이런 움직임이죠. 상승했다가 하락했다가 상승했다가 하락했다가 상승했다 이렇게 마감을 해버리면 십자 캔들이 되죠. 이렇게 십자 캔들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상황에서 상승도 하락도 제한시켰다 라고 보는 그런 상황들이죠. 이게 외국인들이 좀 매도로 전환이 됐고 기관에서는 그냥 간망을 했습니다. 금융투자 같은 경우에는 조용히 연기금도 조용히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지금 상황에서 돌파를 하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돌파를 하기까지 조금 이제 관망을 하면서 지켜보자 그런 관점에서 결론적인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내일 좀 돌파하는 모습을 좀 보여준다던가 나중에 추후에 돌파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은 22평선 그 주가가 위에서 움직여야 돼요. 위에서 이런 식으로 회복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려면 22평선 위에서 주가가 좀 움직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조용세를 받으면서 이탈을 했죠. 이탈하면서 22평선 밑에서 있어요. 이동평균선 밑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가가 좀 활기를 찾으려면은 이동평균선 위에 있어야 됩니다. 위에 이런 부분들이 가장 좀 기본이긴 해요. 지금 돌파를 하는 것은 추세를 전환시킨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돌파를 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보면서 포인트로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두산중공업 두산피어셀 지분전량 현물출자 받는다. 근데 이건 무슨 얘기냐. 이건 두산피어셀 입장에서는 엄마가 엄마랑 같이 살래. 아빠랑 같이 살래. 결정을 하는 선택권이 없죠. 두산의 두산피어셀 지분을 두산중공업한테 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현물출자를 받아가지고 두산피어셀 지분으로 주는 거니까 이제 진짜 주인이 두산중공업이 됐다. 중공업은 자사주를 상장을 해가지고 주식을 추가 상장을 해가지고 이 돈을 두산한테 주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교환하는 거예요. 주식으로 주식으로. 주식은 두산피어셀 같은 경우에선 뭐 시너지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있긴 하겠지만 주식은 두산피어셀은 나는 내 갈길 간다. 어차피 얘는 경로가 다 정해져 있는 애예요 얘는 자 사업보고서를 한번 볼게요 앞으로의 전망이 다 결정이 되어 있는 애입니다 연료전지 수소연료전지죠 수소섹터가 요즘에 조금 주춤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자 연료전지 산소와 전기화학반응을 이용해서 등등등등 고분자전해질 연료전지 인산연료전지 용용탄산염 연료전지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총매가 니켈백금 수소용 후대용 발전용 건물용 보시죠 자 여기에서 산업의 성장성을 한번 볼게요 이게 좀 중요하죠 2019년 1월 발표된 수세경제 활성화 노드베에 따르면 정부는 발전용 연료전지 설치규모는 2022년도까지 1.5기가와트 내수 1기가와트 2040년까지 15기가와트 40년까지 좀 멀긴 해요 아 40년까지 19년이 지나야 돼 거의 뭐 20년이 지나야 돼 이것까지 좀 멀잖아 너무 멀잖아요 설치규모를 확대를 한다 거의 1.5기가와트에서 15기가와트까지 이런 로드맵상 보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2020년 10월 수소경제위원회에서 수소경제기본계획 수립시 발전용 연료전지 중장기 연도별 보급 목표를 설정을 한다 현행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 RPS라고 발전용 연료전지를 분리한 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 2022년부터 시행하기로 하는 등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발전용 연료전지 시장은 기속적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018년도 2020년도 2022년도 1.5기가와트까지 증가를 시킨다 그리고 순차적으로 꾸준히 증가시켜서 15기가와트까지 2022년도 2021년도랑 1년도랑 이게 좀 반영이 됐네요 2021년도랑 2022년도까지 실적이 점프를 하겠죠 성장성들이 가장 큰게 2021년도 2022년도 또 나오는거 보니까 2013년도는 또 1조4천까지 증가가 된다니 전망성 자 1.5기가와트 15기가와트 그리고 2022년도까지는 15기가와트 시장 점유율을 한번 볼까요 2018년도 94% 국내 시장 기준으로 점유율을 하고 있는데 수소 발전용 연료전지 시장 점유율 2019년도 73% 2020년도 70% 자 발전용 국내 발전용 연료전지 사업 부분 연료전지 발전용 무슨 얘기냐 이제 건물마다 약간 지금 보일러 역할을 하는거죠 보일러 전기를 생산하는 보일러 무슨 말인지 이해 되시죠 보일러처럼 LPG 보일러 그런 것처럼 연료전지를 이용해서 이제 발전용 건물용 발전 설비 뭐 여기 보면은 쭉 내려 보면은 자 건물 기계장치 기계장치 공기구 기계장치 공기구 소프트웨어 운영 투자 뭔지 이해 되시죠 이제 건물에 큰 건물에 연료전지 하나씩 들어가면 수소만 딱 집어넣으면 전력을 생산한다는 거예요 이해 되죠 가정용이 다 보급이 되진 않을 것 같아요 건물용 발전용 그러니까 우리 보일러처럼 보일러처럼 태양광 전지처럼 수소 넣어가지고 에너지를 생산한다는 거지 이게 조선 선박에도 반영이 된다는 것들이고 연료전지 주기기 발전 설비의 매출 비율이 85% 그리고 유지 보수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게 뭐냐 우리 자동차 시장이 성장을 해가지고 AS 시장이 컸었잖아요 발전 설비 공급을 해가지고 보일러 이런 부분들이 딱 주고 연료전지를 주고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를 계속 유지를 해주고 보수를 해주고 그런 부분에서도 실적이 증가된다 AS 시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조금 별다른 움직임을 못 보이고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주가가 외국이나 기관이나 수급에 들어오면서 집중하는 그런 순간들이 오지 않겠나 그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2021년, 2022년 뭐 2023년도 더 성장하는 부분들이긴 한데 저는 이제 2022년도까지만 보자 일단 이 구간에서 성장을 하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종목을 보는 거다 자 우리 EPS적인 부분들을 체크를 할 수밖에 없죠 주가가 48,600원 그리고 지금 EPS가 188원 188원 예산하면 258배죠 14,600원 나누기 289원 이렇게 하면 168배죠 48,600원 해가지고 715원 예산하면 67배죠 48,600원 해가지고 1,676원 이렇게 하면은 38배죠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그만큼 붙고 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AP투자연구소에서는 김민재 선생님께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면 상단에 홈페이지 보입니다 여기로 들어오셔가지고 2021년 무료 추천 종목 게시판에 들어오게 되시면은 사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드린 단기 종목들 보이실 겁니다 여기 3월 19일 금요일 무료 추천 종목 게시판으로 들어오게 되시면 상단에 우리 장전회 같은 경우에서 뉴욕증시, 미국증시, 글로벌증시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반드시 좀 확인해야 되는 부분들, 내용들을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9시가 되면 종목 추천을 드리는데 9시 원익구비 현재가 3440원, 1차 목표가 3540원, 손절가 3300원 그리고 9시 2분의 STO 현재가 2880원, 1차 목표가 2960원, 손절가 2750원 9시 3분의 제일재강 현재가 3470원, 1차 목표가 3575원, 손절가 3320원 이렇게 세 종목 추천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STO 1차 목표가 달성했다 차트를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호가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 상승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세하게 상세하게 브리핑을 드립니다 원익큐브 차트를 통해서 이렇게 1차 목표가 몇 프로 상승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제일재강도 이런 식으로 차트를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종목 추천해서 세 종목 모두 수익 냈다 한 종목 홀딩 중이다 그러면 여기에 홀딩 중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초단타로 진행하는 것이니까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 그런 것들을 지켜주시면서 매매하시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쭉 내려보시면 수익률이 나와요 매일매일 수익은 볼 수 없지만 통상적으로, 통계적으로 추천하는 종목들 이제 어떻게 수익률이 좀 나오는지 매일매일 수익은 볼 수는 없죠 통상적으로 근데 수익률이 좀 높으세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단기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들 하루만에 승부를 볼 수 있는 그런 종목도 추천드리니까 도움이 좀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오셔가지고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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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